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난한 집에 다니지 않고 부잣집만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가서 걸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잣집만 찾아다니고 되가서번 와가서번 또 생각하기를 가난한 사람은 과거 전생에 복을 못 지가지고 금생에 가난하니까 자기가 그 집에 다니면서 복을 심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은 다니지 않고 부잣집은 과거 전생에 복을 지어서 부자로 사니까 놓아두고 꼭 가난한 집만 찾아다녀 얻어먹기는 부잣집에 다녀야 얻어먹기가 좋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둘 다 다 꾸짖었어요 평등하게 구걸을 할 때 걸식할 때 평등하게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가리지 말고 다니지 왜 하필 가난한 집만 다니기도 하고 왜 하필 부잣집만 다니냐 하고 부처님이 꾸짖었죠 아라하니 되었을 때 마음이 균평하지 못한 것을 부처님이 꾸짖은 것을 이미 알고 여래 세전이 수보리와 대가섭을 꾸짖은 내용이 뭐냐면 아라하니 되었지만 두 분들이 다 아라하니죠 수보리와 대가섭이 나한 도를 성취해서 아라한 성자가 되었으면서도 마음이 균평하지 못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고 부잣집만 다니기도 하고 가난한 집만 다니기도 하고 그것을 부처님이 꾸짖었죠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가 꾸짖었죠 유마거사가 꾸짖는 것이나 부처님이 꾸짖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런 사실을 알고 여래의 부처님은 개천함이 마금이 없는 것을 흐망하사 개천이라는 말은 여는 거죠 열 개자 드러낼 천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부귀빈천을 가리지 않고 부귀빈부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평등하게 다 걸식을 하셨거든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개천이라고 합니다 열어준다 말이죠 열어준다는 것은 어떤 한계를 두고 장벽을 두고서 어떤 집은 다니고 어떤 집은 안 다니고 하는 것이 없이 다 문호를 크게 열어놨단 말이죠 가난한 집도 다니고 부잣집도 다니고 하니까 그게 개천이요 무차란 말은 가린 것이 없다 가리움이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무차란 말은 평등하게 두루두루 다 빈부를 막론하고 다 걸식을 하는 게 개천 무차요 초심에는 뭐란 말이 나오죠 대저 초심의 사람은 모름지기 악한 것을 멀리 떠나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여 5개와 10개 등을 받아서 지범 개차를 잘 알아야 한다고 그건 개차라는 말이 나오죠 개차 지범 개차를 잘 알아야 한다 개를 지키고 개 범하고 하는 것 개를 잘 지키면 지가 되고 개를 못 지키면 범이 되고 개차는 또 별도죠 이건 지와 범이고 여기서 개천무차도 내가 줄이면은 개차네요 그렇잖아요 개천무차니까 개천무차가 내가 이거 아니에요 줄이면은 개천 개천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개천의 용란은 개천이고 개천무차도 개천무차도 용란을 수가 있다 차란 말은 무차란 뜻이고 이걸 줄이면은 개차 아니에요 이 차자하고 이 개자하고 맞죠? 초심에서 개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개천법이 어떤 의미라요 개차란 말은 불교의 초심 책에 나와요 맨 처음 배우는데 개천란 말은 예를 들면은 오루가 사슴이 산 기술계에 간 것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 포수가 와서 울으면 사슴 보았느냐고 노루를 보았느냐고 울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갔습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보면 거기 가서 잡아 죽일 거거든 그런 경우에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못 봤다고 하든지 저리 갔다고 하든지 해서 사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큰 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개를 부득이 깊이를 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를 개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패문을 열어가지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살생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망하죄는 범하지요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런 경우를 개천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개천무차는 그 뜻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빈부를 막론하고 고루고루 다 걸식을 하셔서 복을 평등하게 짓도록 그렇게 해준 그 사실을 개천무차라고 해요 그것을 안하니 이미 알고서 그걸 흐망하여 흐망이라는 말은 공경이 우러러 부처님과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부처님과 하는 일을 공경하고 흠모한 거죠 우러러서 그와 같이 따라서 하려고 부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한 존재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이약한데도 뱁새가 항색어로를 따라하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잘 가리고 해야 할 건데 부처님은 하는 일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방을 벗어나게 하여 의방이란 말은 의심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가섭존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왜 꼭 가난한 집만 찾아다닌고 하고 수보리 존자에 대해서는 비방하잖아요 잘 먹으려고 부자집만 다닌다고 그러니까 수보리한테는 비방이 갈 수 있고 방은 수보리에게 해당해요 비방이라는 방 짜죠 남한테 비난 듣는 거 이건 수보리에게 해당 은은 누구에게 해당 듣었어요 가섭에게 대가섭이죠 마가섭이라고도 합니다 대가 마하요 발음을 섭 그래요 가섭 그러니까 수보리처럼 부자집만 다니지도 안 하고 가섭처럼 가난한 집만 다니지 않고 가릴 것 없이 두루두루 다 다녔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벗어나게 하고 또한 비방을 벗어나게 그래서 모든 의심과 비방을 벗어나게 하여 벗어날 도짜요 건너갈 도짜 건너가서 거기까지가 잘못 타락될 그런 불의의 사고가 생길 인연이 바로 그거라요 그래서 저 성황을 지나서 성황이란 말은 성이라요 성 옛날에는 다 도시에 사람 사는 데다 성을 쌌죠 유적을 막으려고 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밖에 물이 없는 곳이라요 그런 성유각지대 그런데 이제 진할경자 지나서 천천히 강문으로 걸어가서 강이란 말은 성곽 바깥 성을 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 성문을 광문이라고 해요 성도 하나만 쌌 게 아니에요 둘도 쌌고 성곽자 성문 안에 성도 있고 또 바깥 곽도 있어요 이것도 성곽자죠 이 성자나 이 곽자나 다 이렇게 흙으로나 돌로 쌓아놓은 성이라요 성 말장성은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죠 말장성이라 해도 말리가 더 됩니다 사실은 천천히 성문으로 걸어가서 유우를 엄정하고 출가사문으로서 그 모습을 엄숙하게 단정하게 하고 정이란 말은 정돈한다는 정자죠 제법을 숙공하니라 제법이란 말은 구걸하는 재라는 것은 걸식 먹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걸식하는 것을 이어서 제법이라고 합니다 제법을 엄숙하고 공손히 아주 근엄하게 걸식을 하고 다녔다 그 말이죠 그때 아나한이 걸식할 참을 인하서 그 사실이 굉장히 서술이 많지요 걸식할 참이란 말은 차란 말은 걸식할 때예요 걸식할 지음 걸식할 때를 인하여 음실을 경력하다가 음녀가 사는 음실이라요 음탕한 그런 음녀가 사는 집을 지나가다가 대환술하는 크게 요술을 하는 마등가 열혈 만난 마등가라는 사람입니다 마등가는 본성이라고 번역해요 마등가 그 전에 능음경 다섯 가지 경명 가운데 성비군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성비군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마등가 죽게 하면 성자 뜻이에요 성 성품성자 성이라는 뜻이다 마등가 여기 경이라는 경이 또 있어요 대장경 가운데 마등가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죠 능음경에 나오는 마등가라 그러면 마등가라고 하니까 마등가의 딸이란 말이죠 두 가지 설명이 있죠 자기 어머니가 마등가고 모녀간이 다 외도를 신봉하는 그러한 두 모녀간이요 그렇게 보면 마등가라고 한 것은 두 가지로 봐요 마등가 자신을 그냥 여자라고 보기도 하고 마등가는 어머니 어머니로 보기도 하고 그분의 딸 그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보녀간으로 또는 이것을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마등가의 딸이라면 두 사람이죠 그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도 통하고 한 가지로 봐도 되고 차비가라 천범천 주로서 음석에 껴집아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차비가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황발 금두라고도 하고 황발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래요 차비가라 인도 말이요 차비가라는 황발이라고도 하고 금두라고도 하고 금색이 내가 황색 아니에요? 차비가라는 것은 황발이라고 번역하는데 외도라요 황발, 외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술을 하거든요 주술, 주문 청산교에서도 주문하죠 훔치기, 훔치기, 훔치기 하고 뭐 주문이 있잖아요 그 종교마다 거기다 주문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주문을 옛날 범천, 저우의 천상 범천에서 그 주문을 전수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차비가라 외도가 사용하는 그런 주문을 선범천 주라고 합니다 그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분은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는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지요 아는데 마등과 경에 보면 그게 자세하게 나와요 안안전자도 얼굴이 잘생겼거든요 미남자요 20 상호를 갖추었어요 20 상호를 갖추었어요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추었지만 안안전자는 20가지 좋은 상호를 갖추어서 그래서 얼굴이 간혹 같고 은빛깔 아주 하얗게 백색으로 말이죠 피부도 곱고 얼굴이 잘났어요 내가 광자하니까 그런데 이제 걸시가로 갈 때 그 마등과 경에 보면은 그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뜨는 그 여인을 보고 이제 물을 달라 해서 물을 받아 먹은 사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걸 안안전자를 그때 물을 떠주면서 봐가지고 단박에 거기에 반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출신은 그런 이천한 음료고 쉽게 말하면 기생과 같은 그런 몸을 파는지는 몰라도 자고한 기생 같은 그런 천인이고 안안전자는 왕족의 귀족 출신으로서 그야말로 출가사문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 일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이제 그분하고 어떤 사랑에 대한 마음이 활동을 해가지고 못 견딜 정도라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 뜻을 본 이루니까 아파가지고 그냥 막 안절부절한 거예요 마치 옛날에 그것이 유명한 황진희 황진희를 연못해가지고 어떤 남자가 총각이 그냥 막 병들인 것처럼 그렇게 병들어가지고는 죽을통 살통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그냥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보니까 딱 하거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말을 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자꾸 말해라고 하니까 그 사실을 토로한 거예요 저 출가사문 받은가를 보고 나서 마음이 거기에 변해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두지 말라고 저분은 바로 왕자고 말이죠 또는 출가사문인데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자기 어머니가 타일렀죠 타일레도 소용없어요 과거 전생에 보면 전생에 다급동안 부부관이라고 가죠 받은가하고 안한 존재하고 저 밑에 가면은 저 부처님 말씀에도 나오죠 과거 전생에 여러 번 수백 생활 부부로 되었기 때문에 또 금생에 만나가지고도 그런 습기가 그런 마음이 발동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파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러면 내가 치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치수를 하는데 그게 선범천 주문이라요 선범천 주문을 넣어가지고 주문의 힘으로 주술로 이렇게 밥을 덮어가지고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고 난 다음으로는 안한이 정신이 크려져가지고 혼비벽산 되듯이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자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받은가의 집에 끌려간 거예요 바람에 그냥 옛날 보쌈 거지온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보로케 납치에다가 자기 방에다 놓고 자기 성만족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한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딸 방에다 그 사실을 여기서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비가라라고 하는 그런 황발에도 얼굴이 그러니까 금발이겠죠 황색 저희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많이 황발이 많지 않아요 인도 족속도 역시 서양의 일종이라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한 그 주문을 선범천 주라고 실질은 선범천 주라고 징작한 거죠 그래서 마든가 어머니가 무엇이 이렇게 그래요 마든가 어머니가 그 사비가라 외도를 섬기고 또한 주수를 부릴 줄 알아가지고 주수를 부려가지고 안한이 거기에 끌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선범천 주문으로서 안한을 음실 그 음석에 음탕한 자리에 거두어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응붕으로 무마하여 음탕한 몸으로 포옹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얼음 만져가지고 장해 개체로니 장착 개체를 헐게 되었단 말이에요 개체라는 말은 만한 존재가 개를 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를 개체라는 것이 하나의 수럽니다 일반적으로는 개를 받았다 해서 개를 받은 친분이라고 그런 식으로 보지만 개체라는 것은 원래는 불교의 수로라예요 수로 개체는 개사에게 개를 받거든요 간짜로 쓰면 개의 자체가 개를 받았다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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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받았다 개체라는 말은 개를 받은 신분이라고 보통은 그렇게 그냥 쉽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원래 개체의 용어는 개사에게 개를 받거든요 자기 개를 주는 스승에게 개를 받는 제자가 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개의 자체가 그러니까 스승이 개를 말해준 그 인연으로 그 힘으로 개의 자체가 그 개 받은 사람에게 옮겨오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개체라 개를 받은 그거라 그 말이죠 개를 받은 그 자체 그 말이죠 그것을 헐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 받은 그 청정한 몸을 헐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도 말은 똑같지만 원래의 개체라는 말 자체는 개사로부터서 개를 받으면 그 개가 받은 사람 쪽으로 건너오는 것 건너오는 그것을 개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를 헐게 되었다는 그 말이지 체는 신체라는 뜻이 아니고 개의 자체라는 뜻이죠 개성 개의 지금 말하면 체성 개의 체성을 헐게 되었다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한 존재자 그 몸을 가르친 게 아니고 개의 체성이라는 뜻으로 그 전에 모두 능음경 대가들이 그걸 강조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나도 그로부터 듣고서 이렇게 지금 옮기는 말이에요 개체라는 말이 불교 사전 같은 데는 나올 거예요 장착할 뻔했다는 말이죠 완전히 헌 것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찰나에 지금 됐었지 조금만 더 오래가면 완전히 헌게 되었죠 그렇게 어느 Berry야 기상ิITY 기상하는 경고 이 기상 wherever Mirella 하늘 이렇게 한국